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범행 전 다른 살인을 준비한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정 씨가 줄곧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송호재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정유정은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정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전에도 이미 두 차례나 살인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한 금정경찰서는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온라인 앱으로 알게 된 여러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두 명에 대해서는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며칠 전에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북구의 한 산책로에서 만나자고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계획한 장소에 보는 눈이 많아 다행히 살인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10대 남성을 살해하려는 계획도 세웠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성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서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대화 내용이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한 끝에 살인 예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정경찰서 관계자입니다. 계획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 난동까지 불인 정 씨가 결국 살인 예비 혐의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지난 주말 화재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아파트에 기본적인 소방 설비가 없어 인명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화재로 40대 남성 A씨와 A씨의 장모가 숨지고 3살 아들이 중상을 입은 부산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 숨진 일가족 2명은 불길을 피해 발코니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 바닥에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건물 외부로 천천히 하강할 수 있는 완강기 등 기본적인 피난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한막이나 화재 초기 진화에 중요한 스프링클로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1992년 7월에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는 이들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법 개정 직전에 준공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입니다. 소방시설 자체가 소급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완강기를 설치를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면 각 세대에서 하셔야 됩니다. 관련법이 개정돼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미 지어놓은 건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는 대부분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소방방제학과 정두균 교수입니다. 이 같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강의를 직접 제작한 공교육형 인터넷 강의를 운영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사상구 구덕고등학교에서 공교육 인터넷 강의인 부산형 인터넷 강의 시범 오픈 행사를 열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서 인터넷 강의를 직접 제작한 것은 부산이 전국 최초로 시교육청은 부산의 동서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학력 신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부산지역 일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내년에는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부산지역 수능지원자는 모두 2만 6,740명으로 지난해보다 88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집계 결과 올해 수능지원자 가운데 졸업 예정자는 1만 7,798명으로 지난해보다 1,748명 줄었고 졸업생은 7,855명으로 705명이 늘었으며 검정고시생은 1,087명으로 155명이 증가했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줄어든 반면 재수생인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늘었는데 이는 이번 수능이 이른바 킬러 문항이 배제돼 다소 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응시생들은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장문을 수학 영역에서는 미적분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사회탐구에는 생활과 윤리를, 과학탐구에는 생명과학 2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의가 돌연 취소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안이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산음법 개정안 외에 상정 예정이던 정부 여당 측 법안을 두고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제 오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태동은 무책임함에 그치이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산형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주거 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출 이자 지원과 전세 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그리고 이주비 지원 등 모두 세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피해 임차인이며 지원 신청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월세 계약을 할 것처럼 임대인을 속이고 집수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임대인에게 자신을 공사업자라고 소개하며 재료비만 주면 직접 집을 수리해 입주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20에서 60mm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8도, 습도는 71%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신행해 엔지니어 신병선,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곡지혜리였습니다. cbs 자세히 알아보싧습니다. 감사합니다.